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성 멜로디로 우리의 가슴을 촉촉하게 젖혀줄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쇼어리딩 하려고 왔는데요. 미쳤어, 진지하게? 어. 옆에서 너 지켜주려고. 저도 왔습니다. 제가 쓰면 다 되실 수 있다고 해서요. 언제 오는 곳인가. 지혜 가고 깊이 널 들이켜 완전히 품아지게. So high. Baby, you love. 이녀로 다시 한 번 느껴줘. 저기 있어.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화장실 갔다 왔어, 화장실. 어? 김재훈이라 했느냐. 그러하옵니다. 운이라 불러도 되겠느냐. 망극하옵니다. 아, 여기 어쩌려고. 나 걸릴까 봐 걱정돼. 아니, 뭐. 내 몸 이렇게 많이 본 여자. 우리 엄마 말곤 없거든요. 나 여기서 너만 깨숙이 대고 있었잖아. 이거 먹고 말까? 야, 밥은 집에 가서 먹어야지 너네 엄마 서운하시게. 어? 사실 제일 처음 만났을 때는 저는 되게 별로였어요, 원근 씨가. 아니, 대본 일행은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인사도 서로 한 번도 안 하고 저한테 한 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낯가림이 심하다 보니까 안 웃고 있으면 되게 차갑고 속되게 말해서 좀 싸가지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절대 그거와 거리가 멀거든요. 저는 오히려 나는 왜 진짜 이렇게 못 어울리지? 나는 왜 여기서 또 이렇게 혼자 밥 먹고 있지? 나도 다 같이 저기 물에 끼고 싶은데. 그랬는데 형이 이제 먼저 다가와주면서 저도 이제 하나씩 이제 편해지면서 이제 다 이제 어우러진 거죠. 가자. 나 너무 두껍게 입었나? 야, 안 넣었냐? 지금 엄청 더워. 오랜만에 멋 부렸어, 오랜만에. 야, 오늘 또 한 섹시하려고 또 아주 기가 막히고 나왔네, 또. 야, 심지어. 아니, 나도. 머리 언제 잘랐어? 염색해가지고 이거 다 끊어진 거야, 머리가. 꽃 시장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그랬잖아. 나 한 번 가봤어. 언제? 나 옛날에 화분 하나 만들러. 데려가줄게. 알았어. 꽃 시장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근이가. 꼭 한 번 같이 가보고 싶다 해서. 어? 나도 좋다. 나도 어쨌든 가끔 캔들 만드는데 그거 드라이플로우가 필요하니까. 어, 한 번 가보자. 저는 꽃을 좋아해서. 형이 꽃 시장을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한 번 꼭 가자. 근데 그게 가면은 코가 뚫려요, 코가. 꽃 향기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눈이 정화가 돼요. 이게 형형색색 너무나 아름다워서. 진짜. 여기 근데 현금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현금 뽑아야 돼. 그러니까. 네, 또 이렇게 옆에서 또 잔 거는 안 보니까. 창피하잖아. 5만 원 뽑으면 되겠지? 5만 원이면 풍족하죠. 5만 원. 5만 원. 5만 원. 안 봐. 안 봐. 안 봐. 봐서 뭐 한다고. 까먹었다. 나 덥겠다, 너. 아, 더운데? 어, 청바지 있었지? 어, 너 신발 이런 거 안 신잖아. 오늘 또 나오니까 멋있는 거 신고 왔지. 오늘 본 적 있는데. 멋있는 거. 나도 평소 안 신는. 빼고 온 동안. 좀 취향이 좀 잘 맞아요. 되게 얘기해보면 되게 비슷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취미로 캔들을 만들거든요. 근데 얘는 취미로 꽃 시장을 다니면서 꽃을 이렇게 막. 꽃을 꽂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찍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되게 특이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얘도 저를 보면서 형도 되게 특이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됐던 거죠. 아, 어버이날 했어? 나 했어. 엄마한테 꽃 줬어, 꽃. 언제 드렸어? 서울 오셨어? 주문해서 창원에서 보냈어. 아. 혹시 안 했어? 오늘 하려고, 오늘 하려고. 아, 어제였잖아. 말씀도 제대로 못 드렸어. 두려우자의 냄새. 말씀도 제대로 못 드렸어. 전화 드려야지. 아, 너 어제 바빴지? 그냥 조금, 조금. 너 어제 몇 시간 잤어? 나 3시, 3시에 잤어. 새벽 3시? 어. 아, 진짜로? 뭐 하다가? 어제 영화 봤어. 그냥 11월 봤어. 아, 나 그거 봐야 돼. 야, 너 봤냐? 나 그거 보면 안 되냐? 봤지? 아, 봤다고? 진짜 귀신에 너 누구랑 봤냐? 나, 나 바빠도 영화는 잘 봐, 형. 야, 너 누구랑 봤어? 혼자. 혼자? 응. 나랑 보지. 개쁘다. 꽃 시장 진짜 오랜만에 왔어. 뭐? 너희가 보고 바빴지? 네. 난 집에 다육이만 놨어. 죽여버릴까 봐 내가 모르고. 죽여버렸다고? 아니, 아니, 이렇게 물 안 줘서 죽일까 봐 이런 꽃들은. 다육이만 키우고 있어. 근데 말하자, 알았나? 내가 꽃을 좋아하게 된 이유? 5천 원 행복 못 들었어? 내가 말 안 했나? 못 들었어. 아니, 못 들었어. 꽃 시장을 갔는데 5천 원 가지고 꽃을 살 수 있는데 이 5천 원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고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다. 근데 이 5천 원 가지고 꽃을 사면 되게 일주일 동안 행복할 수 있다, 꽃을 보면서. 아, 너 이거 얘기했다. 그치, 그치. 이게 나 이거 때문에 꽃 계속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완전히. 이게 브로콜리처럼 생긴 거야. 생일이 2월 27일이지. 나 그 3일 뒤잖아. 어. 17일. 왜? 탄생화. 탄생화? 탄생화가 뭔데? 너가 태어났을 때 꽃. 몰라. 그런 게. 시계꽃. 시계? 어. 성스러운 사랑. 나 원래 성스러운 사랑, 좀 진솔된 사랑 좋아해. 하고 싶어. 늘. 히아신스 이거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 예쁘다. 오, 카네이션도 있어. 예쁘다. 거기. 형, 5만 원 뽑았지? 응. 야, 어머니 드려 너. 그래야겠다. 불효했으니까. 지금 생화가 아니라 좋아. 네네네. 생화 어디로 봐야 돼요, 실례지만. 왼쪽으로. 왼쪽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이왕이면 그러면 생화를 살짝. 그래. 장미 봐라. 근데 이게 너무 시선을 강탈한다. 그렇지.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이거는 뭐예요? 카네이션이요? 이런 색깔의. 이게 스카치스야, 형. 이게 말라서 나오는 거야? 원래 이렇게 건조해. 와, 이것도 예쁘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네? 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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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다. 이거 예쁘다. 오! 이거 민들리 시작 같아. 불면 날아갈 것 같아. 아, 좋다. 향긋하다. 아, 좋아. 나 우리 엄마는 히어신스 좋았는데 어디서. 예쁜 것도 좋아하시겠지? 오, 이거 예쁘다. 이게 뭐뭐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곳은 아닌 이태리에서 수입하는 곳인데. 예쁘다, 이거. 와, 엄청 화사하다, 색감이. 포장도 되어 있네. 드라이, 드라이인데?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름이? 라그라스라고. 라그라스요? 강아지 부려. 아! 우와, 이태리는 강아지 부려지 저렇게 생겼어. 되게 고급지다. 그냥 냄새도 나. 이탈리아노. 이거 얼만데요? 12,000원씩입니다. 12,000원씩이요? 2,0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2,000원만 만 원씩이야, 이거. 아, 그냥? 2개 갚아? 네. 다음에. 형이. 혹시 돈도 많이 버는구나. 많이 버는 사람이 이렇게. 무슨 소리지? 내가 밥 사께 좀 했다고. 알았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 예쁘다. 나 사고 싶은 꽃도 있었는데. 뭐? 검색해 왔어. 뭐? 일스트로메리아. 뭐? 일스트로메리아. 이쪽에서 여쭤볼까? 이거 꽃이 되게 많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스트로메리아라는 꽃이 있어요? 아스트로메리아는 저 앞에 있는 꽃이 아스트로메리아입니다. 이거요? 네. 이게 꽃말이 영원한 우정. 아? 오케이, 오케이. 낭만, 낭만 좋지. 나 이거 되게 사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돼? 그래, 길다? 이렇게 한 거는? 짧게 쓰셔도 되고. 아, 잘라서? 나 이거 하나 살려. 달랑? 네? 달랑 하나. 도매시장인데? 네. 두 개? 네, 하나 이거 하나 일단. 얼마예요? 4천 원이요. 오, 되게 싸다. 우리! 몇 번이었어? 정체엔, 도쇼, 뮤직뱅크, 네 번. 아, 걱정 그렇게 하더니. 여기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빅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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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스! 항상 저희 빅스를 갈게. 빛나게 도와주시는 스타일라이브 여러분들도 감사하고요. 저희 빅스. 저희 사랑해주시는 스타일라이브 분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사랑하고요. 걱정 그렇게 하더니 어? 하기는 하네, 그래도 계속. 그럼. 커피 사가지고 가자. 우리 멤버가 울었어. 왜? 커피 밥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밥, 내가 친구랑 몇 번 갔었던 곳이 있는데 되게 맛있어. 여기? 아니. 딴 데? 어. 양평. 지금 목말랐어. 양평으로 밥을 먹으러 가? 저는 솔직히 그냥 놀고 싶어요. 그냥 수상 레저나 아니면 산악 바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산악 오토바이. 저도 그렇지만 형도 일탈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충동적으로 어디 가고 뭐 하고 이런 거를 저희는 성격 때문에 해본 적이 없어요. 막 활동적인 걸 하자면 학연이 형이 할까요? 예를 들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형을 몇 번 속인 적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형. 아, 그래? 그럼 뭐 저 형 가평 쪽에 화원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거기 싹 갔다가 아, 그래 우리 찾아 다른 화원으로 좀 더 장소 많은 데로 가볼까? 하면서 이제 물가 쪽으로 가는 그런 것도 있고. 자유소가 해요. 너무 착해서. 형 절대 몰라요. 이게 되게 남들은 이게 통하겠어 이러지만 형 절대 몰라요, 진짜. 그래서. 양평으로 밥을 먹으러 가? 거기 아, 근데 뭔데. 충분히 뭔데. 되게 맛있어, 맛있어. 그래서 가면 좋아할 거야. 뭔데 요리가? 고기. 형 고기 좋아하잖아. 그래? 고기랑 밥. 뭐 먹을래? 나는 후레쉐이드. 후레쉐이드 하나랑요. 오렌지요. 아메리카노 차가운 거 하나 주세요. 아, 근데 이거 진짜 화려하다. 그치? 응, 화려해. 이거 좀 마음에 들어. 형 진짜 눈썰미 좋은 거 같아. 장난 아니지? 옛날에. 아, 네네네네. 아, 네네네. 아, 네네네. 아, 네네네. 글씨 귀엽다. 나? 나 누나한테 글 배워가지고. 난 멤버 외에 이렇게 같이 사인해본 거 처음에.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덥다. 아, 덥다. 그러면 이제 가자. 우리의 플랜은 밥을 먹고 거기 되게 경치가 예쁘거든. 거기에서 놀자. 얼마나 걸려, 여기서? 1시간 조금 넘게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돼지고기 양평까지 가서 먹어야 돼? 경치도 좋고, 뭐? 날씨도 지금 굉장히 좋고. 날씨는 어디나 좋지 않을까? 지금 밥부터 먹을 거지? 배고파. 밥은 안 먹어? 우와, 여기 이것도 밥 맛있겠다. 일단 밥, 밥은 너무 먹고 싶어. 나 지금 꼬르륵거려. 엄청, 나 엄청 맛있게 먹을걸? 너 그렇게 자신 있어, 지금? 엄청 맛있게 먹을 거야. 기대할게.